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황가이만 같아라 라고 말하는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온과적이 모여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마을 주민에 발휘되어주는 다중위형선박의 선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맹절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다 날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안전운항을 부탁드립니다. 맹절을 이용하여 바다 낚시를 준비 중인 분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구맹조끼 착용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꼭 기억하여 챙겨주십시오. 이번 맹절에도 해양경찰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맹절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맹절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담을 일 모든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임을 꼭 기억하며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가위가 해양경찰에게도 모든 국민 여러분께도 무엇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맹절이 되길 기원합니다.